게임 브리큐리언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서울역 근처에 왔는데 회전 추억 먹으러 왔어요. 여기가 서울역 인근에 있어서 직장인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인데 제가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회전 추억 먹으러 왔습니다. 접시당 1,600원? 너무 싼데? 한 접시당 1,700원인데 11접시부터는 1,600원이 된다네요.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시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메뉴판이 이렇게 특이하게 있네. 저희가 이제 다른 초밥집하고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10접시래요. 이렇게 드셔야 돼요. 10접시. 이후부터는 이제 저희가 할인을 해드려서 3,600원씩인데 이 왼쪽에 써있는 메뉴들은 저희가 이렇게 레일에 돌리는 메뉴랑 그냥 일반 회전 추억 먹으러 내려 드시면 되세요. 근데 오른쪽에 써있는 메뉴는 대부분 구워드리고 이런 메뉴들이 많아서 드시고 싶으신 걸 하나하나 이렇게 접으셔서 가보니가 이렇게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러면 조리사들이 직접 만들어서 해드릴 건데 여기 푸토마키 드라마 우영호 때문에 요즘에 되게 핫해졌는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한 입에 들어오면 복 받으신대요. 한 입에 드실 수 있어요. 어. 아니요. 아니요. 잘라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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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좋아하시니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직원 하나가 제가 들어오니까 너무 설레서 일을 못 하겠대요. 그리고 초록미시를 저기 마트로 뛰어가서 세 병을 사다 놨어요. 지금 이만한 잔까지 저기 준비해 나갖고 큰 잔으로 해서 얼음 채워서 드린다고 실장님 정실장님 일을 못 하겠대요. 어떡해요. 감사합니다. 초록미시를 너무 잘 먹을게요. 네. 110점씩. 네. 110점씩. 150점씩. 150점씩. 150이요. 120에서 30점씩. 갑자기 약간 부담이 막. 맛있게 적당히.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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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일단 너무 차가워, 너무 차가워. 일단 레일에 있는 거 좀 먹다가 이걸 시킬게요. 아, 바다 장어. 소라, 마요. 연어.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기 한 번 뵙고 싶다고. 안녕하세요. 아,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늘 백접시에 드시는 거. 아, 맞아요. 한 백접시 정도. 항상 드시는 거 보고 제 메뉴가 결정되는데.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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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어, 호떡 막히다, 호떡 막히다. 드디어 영접. 이거 어떻게 한 입에 먹어? 말이 돼? 이거 크기가 감이 안 오실 텐데 제 주먹만 해요. 제 주먹보다 커요. 이거 한 입에 먹을 수가 있나? 됐스. 이제 먼저 좀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일단은 애피타이저로 계란 초밥 먼저. 간장에 살짝 찍어서. 달달해서 진짜 부드러워요. 카스타드 같아. 계란 초밥부터 너무 맛있는데? 아, 매실이요? 감사합니다. 더 있으니까 덕분에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대박. 다음은 아까 맛있다고 추천해주신. 소라마요? 이게 소라마요 맞나? 초밥집 가면 되게 맛있는 갈릭새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요가 진짜 맛있어요. 소라도 엄청 쫀득쫀득해가지고 되게 잘 어울린다. 맛집 맛집.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진짜 좋아하는데. 과연? 진짜 맛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약간 촉촉한 유부초밥인데. 그 유부 색깔 진짜 달달하고 맛있다. 아니 인간적으로 이거 어떻게 한입에 먹어요? 이거 두께도 되게 두꺼워요. 두께도 보시면 엄청 무겁거든요? 이 맛. 이거 한입에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좀 많아요. 정말요? 저는 한 세 번 나눠먹었거든요. 한 번 보 ped32509020101010 Burke. 또 복 받은다니까. 잘라서. 아니, 아니야 잘라서. 네 Tah 집에서 모아서 집에서 모아서 집에서 모아서 집에서 나 또 복 받았다니까 잘라서! 아니야, 아니야 잘라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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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초록한다고 해! 진짜 맛있어요, 이게 너무 맛있다! 와! 진짜 김밥으로 따지면, 김밥은 아니지만 정말 먹은 김밥 중에 손꼽히기 진짜 맛있어요. 엄청 다채롭고 진짜 감칠맛도 엄청나면서 막 어? 너무 맛있는데? 그냥 이게 되네? 진짜 맛있다. 마음이 시켜봐야겠다, 이걸로. 바다장 하나랑 새우마요도 하나. 이렇게 먹어야지. 바구니! 아, 어떻게 이렇게 다 맛있지? 명란. 한 번 더 먹을래. 진짜 맛있다. 감사합니다. 그 소리 장난 아닌데? 진짜 맛있다. 바삭바삭하고 막 소소하고 막 막 마요맛에 막 난리나 진짜. 이 소고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새우장이 또 엄청 맛있다. 너무 맛있어. 거기다 머리까지 줘요. 와, 이거 진짜 찐으로 맛있는 간장 새우가 막. 마지막으로six.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 새우랑은 이 새우가 생크림을 다 사간다고 생각하구요. 여기 맛있는 거 안 지나가나? 우와 이거요? 감사합니다. 우와 베이컨 크림 소스가 이렇게 묻혀져 있어. 아 뜨거워. 존맛탱. 존맛탱. 와 진짜 맛있다. 근데 약간 튀김 안에 밥이 엄청 쫀득쫀득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찹쌀처럼. 근데 이 크림 소스라고도 진짜 잘 어울려요. 미쳤다 진짜. 이번에도 한 번 시킬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딱. 이렇게 좋아하시면 이게 금방 튀겨서 소스가 굉장히 맛있어서 소스로 미로 얹으셔서 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다 맛있어. 안에 엄청 포슬포슬한 감자 고로케예요. 미쳤다. 와 이 양파 너무 맛있는데? 잔뜩 얹어가지고. 와 한 번 더 먹고 싶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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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다. 잠깐만. 접시 어떡하지? 여기다도 쌀까요? 이거 드시다가 조금 느끼하시면 여기 초라, 초래, 해무침 드시는 것처럼. 와 감사합니다. 사장님께서 되게 추천을 엄청 잘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맛집이다 맛집. 진짜요? 네 이거 진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특별. 진짜요? 감사합니다. 와 어떡해. 내가 쌀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 너무 감사한데? 엄청 달아. 하나 하나 먹고 아껴 먹어야 돼. 딱 하나만 딱 하나만. 딱 하나만. 가사님씨 감사합니다. 맛없는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열 접시 드시는 분도 여기요만 열다섯 접시는 드실 것 같은데. 와 근데 이거 진짜. 봐도 봐도 적응이 안 된다. 와 감사합니다. 파인애플 처음 드셔야 해요. 감사합니다. 진짜 파인애플 너무 맛있어요. 진짜. 와 진짜 큰. 와 맛있어. 진짜 먹긴 힘들어도 되게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번에도 한 번 대량으로 한 번 시켜볼까. 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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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맛있다 그 약간 빵가루 입힌 그 새우튀김 생각하고 별로 기대 안했거든요 근데 이 그 얇게 그 튀김 맛있는 새우튀김이에요 칠리새우 다음은 치즈스틱 한 번만 더 시키는 거야 감사합니다 라이스볼인데 진짜 맛있던데 이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명이 와서 120접시 방송 안하고 모자 쓰고 회전초밥집 그냥 가만큼 먹으면 사장님 진짜 놀라시겠다 몇 접시까 97, 98, 99, 100 명란 연어 두 개만 더 주실 수 있어요 어 감사합니다 이게 뱃살이거든요 이게 뱃살 뱃살에다가 여기 있는 명란을 찹 찹 찹 찹 찹 와 미쳐버렸다 지금 이제 레일에 많이 없어서 6개만 딱 시키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다 간장 새우 머리부터 새삼 사람들은 이게 신기하겠지? 저는 그냥 일상이라서 신기하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신기할 것 같긴 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0조치예요? 100조치 넘었다고? 100조치 넘었다고? 넘은 거예요 100조치 먹어도 배고프던데 마지막 초밥 디저트 타임입니다 좌우 회전 초밥집 중에서 만족도는 거의 탑5? 탑3? 안에 드는 거 같아요 한 번 해야 될까요? 네 세 개가 열릴 거 같아요 잠깐만요. 110개 드셨어요. 110점씩?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